매일 맛있는 것만 찾다 보니 어느새 이 키로 늘었어 먹방만 보다가 넘나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랬어 여기저기 다들 닫자 또 찾고 커플룸 맛집 해시탈 날리는 럽스타그램 다 시시하고 지루하기만 해 또 봄이면 뭐해 꽃은 떨어질 건데 왜 또 봄이야 꽃가루 알러지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또 봄이야 나도 예전엔 참 좋았는데 살다 보니 그냥 그래 그냥 봄이야 바람에 날리는 꽃잎들이 괜히 또 나를 설레이게 해 아이쿠 내가 왜 이래 미쳤나 봐 나도 봄이라 그래 자꾸 설레는 봄인가 봐 봄 봄 다 봄이 왔어 가만있어도 가질 거리는 꽃가루 왔어 네 거린 커플이 가득 찼어 떨어지고 네 보다 커플이 더 많아 보이는 거 착각일까 너무너무 좋아 아 네 저 방금 너무 잘하는 것 같다고 칭찬받았어요 봄이 뭔데 그냥 내게는 썬데이 얘도 쟤도 결혼한다고 내게 말해 관심 없는데 왜 난 가고 있어 또 봄이라 그래 괜히 혼자라 그래 또 봄이야 꽃가루 알러지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또 봄이야 나도 예전엔 참 좋았는데 살다 보니 그냥 그래 그냥 봄이야 바람에 날리는 꽃잎들이 괜히 또 나를 설레이게 해 아이쿠 내가 왜 이래 미쳤나 봐 나도 봄이라 그래 자꾸 설레는 봄인가 봐 불쌍하게 쳐다보지 좀 마요 나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인기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내 걱정하지 말고 가던기가 쉬어요 지루한 봄이어도 좋아 나도 여자라서 좀 좋아 날리는 꽃잎이 내 손에 떨어져 심쿵하게 해 왜 또 봄이야 꽃가루 알러지 있는데 사실 이번 앨범에 제가 분홍색 머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진심으로 분홍색을 하니까 굉장히 느낌이 새롭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분홍색이 제 머리를 봤으니 비하인드 보는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저 시리얼 오늘 처음 먹는데 굉장히 제 스타일이었어요 뭔가 후르츠라고 해가지고 우유에 너무 맛있을까 이랬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저 시리얼 오늘 처음 먹는데 굉장히 제 스타일이었어요 야식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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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맛있다 또 작고 커플로 맞지? 오케이 컷! 네 수고하셨습니다! 오늘 차월 언니랑 키스어머 언니랑 함께한 프로젝트 왜 또 봄이야! 드디어 뮤직비디오를 다 찍었는데요! 와 너무 신났어요! 여러분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뮤직비디오도 많이 봐주시고 여자친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린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냥 다 사랑해주세요! 감사합니다!